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10개의 문장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눈으로 보면 쉬워 보이고 내가 얘기할 수 있나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의 의미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입으로 소리 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해볼게요. 제가 차근차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점심 식사를 건너뛰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거 딱 볼 때 주어동사 내가 뭘 했지? 이것부터 찾는 겁니다. 영어로는요. I skipped lunch. I skipped lunch. 이렇게 되는데요. 주어는 나. I가 되고요. 동사는 건너뛰다. skip. 그런데 건너뛴 건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전에 했었던 거 얘기할 때는요. 과거 형태. skipped.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kipped lunch. 저는 점심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거 보는 순간 나는 아침을 건너뛰었는데 라고 하면 I skipped breakfast. 아침은 breakfast. 그리고 저녁은 dinner.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저 저녁 식사 건너뛰었어요. 이 말은요. I skipped dinner. 이렇게 내가 아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 배웠던 표현에다가 넣어서 살짝씩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꿔 말하기. 이 아웃풋 연습이 되거든요. 두 번째 걸로 가볼게요. 저는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데 너무 떳떳한 겁니다. 다시 해도 나는 그 행동을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I have no regret. 이렇게 볼게요. I have.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있어요. 라는 말인데요. No. 이걸 붙이면 하나도 없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에서 I have no money. 돈빌리로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 봤거든요. 여기서는 regret. 후회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후회 하나도 없습니다. I have no regrets. 저도 미니멀 영어 유튜브를 시작한 거. 후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너무 좋거든요. 그렇다면 I have no regrets. 여러분들도 후회가 없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기계적으로 I have no regrets. I have no regrets.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상상을 한 다음에 I have no regrets.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감정입 한번 해보는 거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요. 날씨가 개었습니다. 날씨가 개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어로 it cleared up. it cleared up.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lear up 하면 완전히 can. 이런 의미가 됩니다. 깨끗해진 거죠. 그런데 과거를 말하고 있으니까 cleared. d 라고 으 사운드를 내는 게 아니라 d 살짝 붙여주시면 돼요. it cleared. it cleared. 그런데 뒤에 up이랑 붙어서 it cleared up. 이거 빨리 얘기하면 이거 진짜 붙어서 한 단어처럼 들립니다. 마치 cleared up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it cleared up. it cleared up.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중에 듣기 할 때 이렇게 들리면 아, 이거는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지금은 그냥 이 정도 내용만 머릿속에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완벽하게기보다는 이런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받아주고 또 까먹고 다시 한 번 듣고 이걸 반복하면 나중에 익숙해져서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날씨가 개었습니다. 천천히 해볼까요? it cleared up. it cleared u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아, 우산 가져오는 것을 잊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딱 어디 갔는데 비가 갑자기 내리는 겁니다. 아, 아까 들고 갈걸. I forgot to bring an umbrella.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패턴 한 번 해결해 볼게요. I forgot to. I forgot. 나 잊어먹었어. to. 뭐뭐하는 것을 잊어먹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I forgot to. 뭐뭐하는 것을 잊었어요. 라는 패턴 많이 사용됩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forgot to. I forgot to. 이렇게 여러 번 따라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잖아요. 뒤에 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뒤에 보면요. 우산을 가져오다. bring an umbrella. bring, 가져오다. an umbrella. 강세가 중간에 있습니다. umbrella, umbrella.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조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강세에 있는 부분, 리듬 타는 것만 잘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우산을 가져오다. 뭐라고요? bring an umbrella. 그러면 두 개만 꺼내면 되겠죠? 나 깜빡했어. I forgot to. 우산 가져오는 거. bring an umbrella.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긴 문자인 경우는 특히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연습하는 거 꼭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이 깨요. 라고 하고 있죠. 피곤할 때 커피 딱 마시면 카페인 충전되면서 약간 잠이 깨잖아요. 이거를 주어가 나가 아니라 커피를 주어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cup of coffee wakes me up 이렇게 됩니다. 더 간단하게 정말 끝나지 않나요? 사물이 주어가 되는 경우도 문장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저와 함께 하나씩 만들어 보면 나중에 나도 사물을 주어로 문장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하면서 더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커피는 coffee라고 하는데요. 커피 한 잔 하면 a cup of coffee. 강세는요. 컵과 커피 쪽에 좀 더 주시면 됩니다. a cup of coffee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뭘 한다고 하고 있죠? wakes me up wake up 하면 일어나다 라는 말도 되지만 누군가를 깨운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깨우는지 중간에 넣으면 되는데요. 나를 깨우는 거니까 wakes me up wakes me up 이렇게 되는 거죠. 커피 한 잔 마시면 잠이 깹니다. a cup of coffee wakes me up 이렇게 문장이 완성됐죠? 다 같이 해볼게요. a cup of coffee wakes me up 약간 노래 가사처럼 들리네요. 노래라고 생각하고 리듬 충분히 넣어서 a cup of coffee wakes me up 살짝 오버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아침에는 입맛이 없습니다. 입맛이라고 해서 appetite 이걸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I don't feel like eating in the morning 이 표현인데요. I don't feel like 뭐뭐할 기분이 안 든다 이게 뭐죠? 기분이 안 드니까 뭐뭐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뒤에는 동사에 ing 형태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싶지 않아요. I don't feel like eating 언제죠? in the morning 아침에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네, 뭐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우리 현재시에 사용해서 뭐 평상시에 그렇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것도 좀 쉽게 쉽게 풀어서 영어 문장 만들면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런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더 그게 편해지겠죠. I don't feel like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feel like 한 번 더요. I don't feel like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 있게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우, 전 먹고 싶지 않아요. I don't feel like eating 아침에는요. in the morning 붙어서 얘기하면 I don't feel like eating in the morn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표현은 억울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내가 의도한 거 아니야. 진짜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I didn't mean it at all.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mean 하면 의도하다. 의미하다. 의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I didn't mean it. 그거 내가 의도한 거 아니었어. 이런 의미 첫 번째 되고요. 두 번째 at all. 문장 끝에 붙이면 이게 전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전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I didn't mean it at all. I didn't mean it at all.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복잡하면 at all. 이거 빼버리고 I didn't mean it. 이렇게만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지나가다 커피를 딱 건드렸는데 쏟았다면 뭐야 일부러 한 거야 라고 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Oh no no no. I didn't mean it.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이젠 너무 늦었어요. 정말 늦어버린 일을 얘기할 때는 It is too late now. It is too late now. 이렇게 됩니다. Late 이건 늦은인데요. It is late 그건 늦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늦었다고 얘기하는데 앞에 to를 붙여 볼게요. 그냥 to 이게 아니라 조금 길게 끌어주셔야 됩니다. to 그럼 너무 뭐뭐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보통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어요. 막 즐겁게 와 너무 늦었다. 막 이러진 않겠죠. 이 느낌을 가진 상태에서 It is too late.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너무 늦었다. It is too late now. 이렇게 완성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말하면 어떡해. 이제 너무 늦었는데. It is too late now. It is too late now. 이렇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는요. 길을 건널 때 조심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널 때 이렇게 좌우로 보지 않고 막 건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에게 미리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나눠보면요. 조심해.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비동사 우리 주어 없이 동사부터 나와 있죠. 여기다가 강세를 주셔야지 더 편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Be careful. 강하게 말해보세요. Be careful.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함께 더 해볼게요. 뭐뭐 할 때라고 하면 when 네가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널 때. 건너다가 cross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길을 건너다는 cross the stree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when을 붙여서 너가 길을 건널 때 이건 when you cross the street. when you cross the street. 길 건널 때 조심해요. 라고 하면 일단 영어는 동사부터 나와야겠죠.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어떤 게 핵심 정보인지 그것부터 알면 더 편하게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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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가 제일 뒤에 오지만 영어는 일단 주어 동사. 조심해요. 아 뭐 할 때 조심하냐면 길 건널 때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순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영어 문장을 많이 따라하면서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마지막 문장 힘차게 해볼게요. 저도 한번 힘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어? 오늘 저녁에 뭐 했어? 아 그냥 집에 있었어. 뭐 특별할 거 할 거 있나? 이거는요? I just stayed at home this evening 이렇게 됩니다. I just stayed 나는 그냥 머물렀어. stay가 머무르다잖아요. 그래서 stayed 과거형으로 머물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just를 사용하면 아 그냥 뭐 머물렀지 있었지 이런 느낌이 됩니다. 네 이런 느낌 말투로 살려서 I just stayed I just stayed 그 다음에 at home 집에 있었죠.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집에서 머무르니까 I just stayed at home I just stayed at home I just stayed at home at home at home 언제냐면 오늘 저녁이죠.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I just stayed at home this evening 네 한 번에 얘기할 수 있으면 쭉 가지만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쪼개서 연습한 다음에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많이 반복하면 나중에 문장 한번 쭉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퀴즈 드릴게요. 네 이게 아 그냥 지나칠까 하기 쉽지만 한 번 적어보고 말해본다는 거 한 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습관이 돼서 1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댓글로 적고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세요. 정말 영어가 두 배로 빨리 늘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